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타락시키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는데 단 한 번도 통하지 않은 사람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시국에 이런 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 하나라도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다. 오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술집에 뭐 가가지고 술을 마신 사진이라도 그냥 있었으면은 얼마나 이 국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선민 교수님 얘기했던 게 선민 교수님도 이제 한동훈 보내주기로 했다. 총선 출마해도 된다라고 이제 윤허를 하셨습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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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훈 대표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셨대요. 아 진짜? 네. 아니 민경훈 대표님이 어제 나한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하는 그런 거에 하나의 세력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 하시는 날 꽃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꽃길 걸으시라고. 그 법무부 앞에 꽃을 쭉 놔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나보고 아니 그런 팬심 말고 정치적으로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상하게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어떻게 알죠? 이렇게 막 폭차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너무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진짜? 근데 이 사람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우리가 너무 계속 지우고 오늘 김경훈 대표가 또 방패가 아니고 창을 뚫고 싸워야 됐다고 그랬는데. 아 그 멘트 나왔습니다. 나 사실 좀 화났어. 왜 당신 안 싸워 이런 거. 왜 이 사람만 싸워야 되는데 계속. 막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마지막에 되게 좋아하는데. 연인이요? 거기 이제 이장연이. 유명한 드라마였나요? MBC에서 해갖고 전 다시 보기로 항상 봤는데. 네.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바닷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한동훈 장관의 모습처럼. 오버랩이 좀 돼요. 오늘 서민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서민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아 나 나. 아니 근데 좀. 어제 서민 교수님은 농구에 또 예시를 들어가지고. 어제 뭐라 하셨죠? 뭐 LA 무슨 레이놀즈? 뭐 그런 팀이 있다고. 거기서 뭐 무슨 40대 가까이 된 선수 한 명이. 뭐 이렇게 혼자 고군분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방송 생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농구 그거 막 보시느라고. 뭐 안절보좌 못하시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깊게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제 막 공감을 했는데. 그 이제 딱 40대 들어가는 그 선수가 한동훈 같다고. 우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약간 둘 다 좀 그런 마음이 울컥하지. 그냥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물론 항상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지저분한 진흥탕을 갔을까? 그런데 어제 민 대표님이 그 말이 참 나랑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카리스마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의외로 약자와 사회에 대한 어떤 따뜻함.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실 따뜻한 보수라고 민대표님이 말했는데. 따뜻한 보수 유승민 때문에 말이 더럽혀져가지고. 내가 그 말을 쓰이고 좀 그런데. 진짜 저는 법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별거 아니지만 그 소년 안에 있는 애들이 처음으로 수능을 봤잖아요. 아 진짜요? 한동훈 장관이 수능을 보게 해줘가지고 소년범들이 수능을 봤어요. 그런 디테일한 어떤 약자와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가요? 지금 그 얘기가 되게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는 게. 유승민이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건 좌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좌파적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짜야 되고. 어떤 그 복지정책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랑 경제에 입각해 있는 좌파적 이데올로기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여성들이 한동훈 장관을 엄청 또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겉으로 나오는 이제 뭐 민주당 그 잡스러운 것들을 상대하는 거 보면 되게 날카로운데. 지금 이제 딱 김유진 대표님 얘기하셨던. 아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냉열한 현실적인 안목이 오히려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는 따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딱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 그 사람이 어제도 뭐 대전에 갔다 카이스트 갔다는데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어 교육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 보는 거. 그거 가서 자기가 막 봐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 근데 별거 아닌데. 그 행보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어떤 딱 관이 나와요. 뭐냐면 한국인으로 동화시켜서 이민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 이민 문제가 이민자 문제가 사실 이제 그냥 안돼 무조건 이렇게 하고. 우린 한민족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야 저기 민주당처럼 문재인처럼 우리는 한민족. 야 당군에 피가 흘러 너 그냥 우리 민족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정말 중국계 한국계 중국인들이잖아요. 그걸 그냥 무작위로 받아갖고 사회복지 퍼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배워야 돼. 한국인이 돼야 돼. 한국인으로 동화돼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기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절차적으로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럼요. 법치 입각해서 행정적으로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게 원래 보수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 맞아요. 보수가 할 수 있는 인류의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그거를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죠. 지금까지 사실 보수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모습이나. 이만 나불들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그 소년화학과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또 그런 멘트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피해자분들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맞아요. 이런 게 딱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전형적이라는 표현보다도 딱 보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따뜻한 그게 아닐까. 따뜻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가 무엇인가. 그런데 한국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건국의 역사가 짧잖아.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문이 명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100년을 봐요. 이 사람이 100년째 명문가를 유지했으니까 명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 곧 100년이 되거든요. 10년 남았어요. 1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명문가 노블리스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정말 노블리스가 되고자 하는 사람. 노블리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보답하고 그 힘으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왔지. 계속 나는 노블리스로 여기 송영길 36년째 공천을 받으면서 9번 받았다며. 공천을 9번씩이나 받으면서 야 나 전세 자라! 이런 개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